댄싱 어린이 댄싱 어린이 댄싱 어린이 자기가 무덤을 팠죠? 아 어렵네요 1대1입니다 저 1대1이라고? 누구누구요? 아 진짜요? 자 준비 시작! 오렌지가 한국어로 뭔가요? 붉은 귤 큰 귤 맞아요? 맞는거 같아요 붉은이 맞아? 주황 아니야? 네 질문해 주시오 노란색이 영어로 뭐죠? 옐로우죠 옐로우 1 1 3 4 5 우리 아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아미는 정말 드리버하고 원더풀하고 정말 러블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1 3 4 5 1 3 4 5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주이름이 있나요? 아 아 어렵다 아 아 바로 인리도완 인리도완 뉴욕시켜 뉴욕 캘리포니안 하와이 팍 이렇게 최종 우승은 우리 정국시네요 아 이번 경기상품은 뭘까요? 겨울하면 또 이 과일이죠 바로 이 귤입니다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집에 못 가요 이 정도면 먹을만 하겠다 여러분 일본은 코타치에서 귤을 먹는 풍습이 또 있어요 조합이 최고인 것 같긴 해요 이게 귤이 되게 쉴 때가 있어요 이걸 톡톡톡 부르라고 저는 좀 말랑말랑한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신귤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그냥 되게 잘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신근도 적당한 맛 없어 자 귤 너무 좋습니다 귤 너무 좋아요 함께 드시죠 겨울 간식 최고입니다 코타치도 너무 좋아요 자 아미 여러분들 다음 게임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함께해요 감상해 고맙습니다 젊은